안녕하세요 요사이 스마트폰에 예 제가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해보면 원격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엄청난 앱을 설치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한 앱을 찾으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앱을 찾으라고 하면 찾지를 못해서 쩔쩔 맵니다 이런 특정 앱을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부턴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이 홈부턴이죠 홈부턴을 터치해서 애니데스크 원격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애니데스크라는 앱을 한번 시범적으로 테스트 겸 찾아보겠습니다 자 위로 여기서 아래쪽에서 위로 싹 이렇게 밉니다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싹 미세요 자 아래쪽에서 위로 제가 싹 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같이 이 위에 검색 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검색을 터치하면은 터치하면 자판기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제가 애니데스크를 찾는다던가 혹은 내 파일을 찾는다던가 혹은 설정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에 검색을 애니데스크로 찾아보겠습니다 애니데스크 이렇게 대소문자 구비를 안해도 되요 애니데스크라고 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애니데스크라고 치니까 여기에 애니데스크가 밑에 나와 있죠 애니데스크 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애니데스크 앱을 길게 누릅니다 자 길게 제가 누릅니다 누르면은 여기 앱 위치찾기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 앱 위치찾기를 툭 툭합니다 그러면은 애니데스크 앱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을 길게 누르면 이 애니데스크 앱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제가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홈에 이렇게 빈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제가 홈에 여기 같이 애니데스크을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찾는 방법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래에서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싹 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앱셀을 설치하면은 쉽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앱셀을 설치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싹 밉니다 밀면은 싹 밀면은 위에 오른쪽에 점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 점 세 개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설정 설정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홈 화면 구성에서 홈과 앱스 화면 사용한다 홈 화면 배열도 있고 앱스 화면 배열도 바꿀 수 있고요 폴드 배열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위로 올리면 여기 중요한 게 나와 있죠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 있죠 이것을 터치를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홈 화면의 앱스가 앱스라는 것은 앱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이 앱스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앱스 화면을 이렇게 설정 안 하면은 홈 화면이 생성됩니다 앱스는 앱스는 앱을 모아 둔 것이죠 그래서 앱스 이걸 터치하면은 저 위에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검색해서 네 파일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치면은 벌써 이렇게 네 파일이 떠요 그래서 이것을 툭 투치하면 네 파일로 바로 갑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쉽게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앱스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쓰는 분도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플레이스토어를 툭 투치해서 자기가 애니데스크를 설치했으면은 애니데스크로 칩니다 이렇게 애니데스크로 이렇게 자 여기서 A N Y 이렇게 치니까 애니데스크 밑에 뜨죠 끝까지 치워도 되고 이렇게 밑에 보이면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터치해도 됩니다 애니데스크로 터치하면은 여기에 열기가 뜨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열기가 뜨죠 그래서 여기서 열기를 터치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편법으로 찾는 분도 이렇게 편법으로 찾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열기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애니데스크로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 스마트폰에 설치된 많은 앱 중에서 특정 앱을 찾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눌러주세요 이렇게 禁止 한글자막 by 한효정